자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은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목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걸 말하기 이전에 제가 앞전에 어 삶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짝든 안 짝든 간에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현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쪼메한 거랑 상관 없으니까 그런 목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게 좋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그래 목표 좋다 목표 있어야 되지 목표 만드는 거 좋은데 목표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알겠어요 제가 책 읽은 제목 찾아보고 있으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목표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이잖아 맞죠 목표를 어떻게 내 기준을 잡고 어 만들 것인지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맞죠 생각보다 우리가 목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목표 설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막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 중요한 거를 하나씩 제가 찝어 드릴 거에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목표는 먼저 작게 작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니까 목표는 저는 큰 것 보다는요 그냥 허황되게 큰 것 보다는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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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 보다는 부자를 되려면 존잣돈을 내잖아요 존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한번도 안 모아본 사람은 천만원부터 모으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500만원부터 모으기 5만원 달성하면 천만원 천만원 달성하면 천오백만원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키로 5키로 오래달리기를 한 사람은 나중에 10키로 뛰어보고 15키로 뛰어보고 처음부터 자기가 어린이들이 뛸지도 모르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작게 작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 버리면 너무 높게 설정하면 하기도 전에 진이 빠져버린다거나 얼마 안 가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 한창 예전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재테크에 항상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책에 보면 제목들이 그런 게 많았어요 누구든 10억을 먹을 수 있다 누구든 10억 부자 될 수 있다 그런 책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서점 가면 아직도 있어요 도서관 가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책이 한창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나갔지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왜 안 읽겠어요 예전엔 그걸 많이 읽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을 아무도 안 봤어요 왜 안 보겠습니까 그게 목표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흉내냈다가는 그게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요즘에 게임을 안 하시나요 오랜만에 왔는데 새로운 게임 영상이 없네요 아 죄송해요 요즘에 게임을 잘 안 파고 있어요 연말에 새로 팔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썰 반가한다고 지금 제가 썰로 컨텐츠를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한다고 다른 걸 제가 지금 게임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 있어 만약에 누구든 천만원 누구든 천만원부터 모아보자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으면 사람들이 지금도 뭘 보여요 근데 10억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10억 어떻게 만들어 근데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 봤거든요 돈 주고 사서 봤어 13,000원 주고 봤는데 웃긴 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40년동안 회사를 끊어나게 근속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이상 40년도 회사로 근속을 어떻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안 되는 거는 180만원 짜리 직장을 처음 모아는데 150만원 저축을 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른 데 돈이 안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아예 가정을 해요 180만원 벌어서 150만원 저축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첫 단계처럼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더라고 100하는 것 100에서 120 하는 것도 진짜 많은 거 아닌가 근데 150을 해야 된대요 그 마지노선이 150이야 책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그거 너무 높으면 너무 높고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하다가 조종에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만큼 월급 인상이 안 돼가지고 그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나갈 때도 있잖아 근데 책이 그런 책들이 많아요 박찬은 근데 그런데도 많이 팔렸어 그런 책을 보면 느낀 거는 분명히 이 저자도 느꼈을 거예요 저자분도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다 못 따라할 거라는 걸 알고 난 책을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책이 어그로를 끈 거죠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제풀에 지칠 것이다 달성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만든 거야 책만 많이 팔리면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면 너도 나도 책을 많이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지? 2004년 2000 후반 그때 경제위기 왔을 때 맞다 그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지? 아 리본브라저스 리본브라저스 사태가 2006년에 그때 왔어 그때 책이 이런 종류의 책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진짜로 많이 팔렸어 서점에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2006년에서 한 8년 사이 맞다 맞다 미국 때가 뭐였지? 미국발 근육위기라고 했죠 2008년 맞죠 그때 책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런 책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그때 나왔어요 그 왜 재테크 책 중에 재테크 책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도 이 시기 때 나왔어 이 시기 때 이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이 엄청 많이 팔렸죠 자 두번째로 두번째는 목표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목표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 하나에 인생 전부를 걸어서는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 목표 하나에 인생을 진짜 가라 마시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들도 많아 맞죠 목표 근데 목표 하나에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걸 아예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목표의 노예야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하는 사람들 맞죠 기록을 깨야 되기 위해서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스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야 용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통산으로 기록이 많이 올라서 레전드로 인식이 되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선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목표의 노예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표의 노예가 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목표를 넓게 목표를 정말 빠듯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진짜 누가 봐도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빠듯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목표의 노예가 되는 사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다이어트 한 달에 나는 무조건 무조건 10kg 감량하겠다 뭐 이런 것들 저렇게 하려면 물론 식이요법으로 잘 빠진 사람도 있지만 다이어트라는 게 체질적인 요인도 있고 식이요법의 영향도 상당히 크잖아요 같은 운동을 해도 또 누구는 빠지려도 누구는 안 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 어 어 특히 다이어트가 이 목표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게 딱 좋은 거예요 맞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잖아 수치에 대해서 어 저는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졌다는 게 어떻게든 내 몸에 있는 노폐분이나 지방 성분이 빠졌다는 게 중요하지 키로에 굉장히 목숨을 걸잖아 맞죠 다이어트 광고할 때는 키로에 굉장히 목숨을 걸잖아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키로에 굉장히 목숨을 걸잖아요 어 특히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빼려면 막 진짜 모든 생활에 라이프 방식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 맞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안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목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목표인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만들면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죠 허상입니다 허상 허깨비 목표는 일단은 내가 주어진 단계에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돼 예를 들어 공부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부 같은 거 꼴뚱하던 사람 전기 1등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못하잖아요 꼴뚱하는 사람이 성적이 오르려면 일단 내 눈앞에 10명 정도만 제끼자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잖아 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거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제 학교로 다닐 때 그거 있었거든 엠피스케어 아십니까? 엠피스케어가 한창 많이 팔릴 때가 있었어 그게 20만원인가 30만원 했을 거예요 반에서 꼴뚱하던 애가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졸라가 부모님이 해도 얘는 안 되니까 엠피스케어를 사주셨나봐요 귀에 뭐 고글 같은 거 끼고 있더라고 무슨 블루투스처럼 끼고 있는데 어? 너 뭐하고 있냐 하는 거 어? 너 뭐하고 있냐 하는 거 아 나 공부하고 있지 엄마가 이거 하면 뭐 어? 저기 뭐 반에서 열 숟가락 안에 든다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어? 너도 할래 하는 거 내가 하기 싫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봐도 굉장히 왜 엠피스케어가 있잖아요 저런 옆에서 보면 존나 무슨 무슨 사이버 사이버 전사 같아요 무슨 뭔가 이정현 같아 이정현 바꿔 부를 때 그 애들 지금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근데 그러야도 있잖아요 아 조센터님 들어가세요 그러야도 있잖아 뭐 머리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자체가 안 돼가지고 공부 자체가 공부 자체가 머리에 안 들어 맞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왜 엠피스케어 한창 한창 광고할 때 보면 왜 후기 있잖아요 후기 후기글도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엠피스케어 한창 광고할 때 교문 앞에 노트 같은 거 연습장 받아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날 때 그렇게 못 받았으면 교문 앞에 엠피스케어 이제 영업사운드 나와가지고 왜 찌라시라고 주고 막 왜 연습장이나 노트 같은 거 공짜로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거 못 받았습니까 학원 막 왜 주변에 입시학원 하면 그게 왜 학원 강사들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줬잖아요 써라고 앞에 보면 왜 광고 문구 왜 강사들 커리클럽 나와있고 몇 장 넘기면 노트 좀 써라고 줄 거여가지고 예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 엠피스케어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뭐 전교 꼴등에서 1등 됐습니다 뭐 전교 배등에서 이거 했는데 중간고사에서 1등 먹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도 막 목표를 목표를 있잖아요 목표를 반을 10등을 잡는 거예요 그때 저희 반에 전교성이 48명 있었거든요 반을 10등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자고 했는데 결과는 45 48명 중에 47등이 있는데 44등 나왔어요 효과는 있는 거 같았어 근데 큰 효과는 안 나요 졸라 비웃었거든요 쌤이 뭐라고 하냐면 에임스케어도 똑똑한 애 갔어야 효과가 나지 원래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난다 쌤이 가는 거예요 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걔 보고 야 얘들 잘 들어라 물건도 주인은 만나야 그 물건값을 하는 거지 어?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냐? 어? 자기가 그릇이 아닌데 어? 따라 해보겠다고 갖추는 거야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다고 하면 딱 걔를 지목하는 거야 진짜 아무튼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이 그 사례를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목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해서 만들어야 돼요 원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팍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경우가 아니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어 단계를 해서 올라가야 돼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몇 개월 했다고 성적이 파고르는 경우는요 그 사람이 원래 원체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요 공부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이 1년에 성적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1회도 2회도 갈 때는 2회만 하자 조금만 올라가자 3회도 갈 때는 좀 문제 좀 풀어보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고 나 1년에 무조건 할게 할 거야 무조건 오를 거야 80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올라가요 그게 바로 자국수 테크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감안해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작게 작게도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해서 작게 작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 경찰 준비생이세요 자 누구한테 과시하거나 보여줄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거 4번 4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4번 얘기를 사례드릴게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게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왜 그 보면 탕구생활 기억나시죠 탕구생활 탕구생활 여러분 다들 아십니까 탕구생활 보면 거의 보면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시간표 그리기라고 해가지고 원으로 해가지고 왜 침춘시간 공부시간 점심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취미하는 시간 해가지고 왜 360도 해가지고 자로 해가지고 중심축해가지고 이렇게 끄어가지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학교 할 때 학교 다닐 때 그런거 안 만들었어? 콤파스로 원 그려가지고 원 딱 그려가지고 어 생활기획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예 다들 해봤을 거야 방학기획표 방학 때도 그거 하고 평소에 학교 다닐 때도 그거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는데 졸라 막 막 엄청나게 막 30분 안에 막 쪼개가지고 하는데 보는 사람이 봐도 숨막혀요 정말 숨막혀 숨막혀서 와 저렇게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뭐 저렇게까지 해 네 그 3일 정도 해보다가 바로 찍는 거 맞아요 졸라 정성들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도 정성들여 만들었어요 그거 실행대로 옮긴 사람 있습니까? 절대 계획돼도 안 되죠 맞아요 어? 그리고 웃긴 게 그리고 웃긴 게 우리가 보면 그때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 왠지 그렇게 막 꼼꼼하게 만들면 왠지 이뻐 보이잖아 색칠까지 막 보면 웃긴 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 같은 여자애들도 못 시켜요 고무 똑똑한 애들 아니면 색칠까지 하고 사인펜 막 색연필까지 넣어가지고 막 그림도 그리고 운동하는 거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어? 자는 거 막 별나라 막 꿈나라도 그리고 막 별도 그리고 무슨 작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막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개입회잖아 무슨 뭐 뭐 무슨 어디 고무준 나갑니까? 뭐 작품이에요? 작품명 생활개입회 뭐 어디 뭐 추품할 거 있습니까? 아 보면서 막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은 거야 막 옛날에 여러분 기억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들 막 시 어? 거기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어? 꽃사슴도 그리고 막 시 어? 달나라도 그리고 막 벗고 그냥 자는 건데 현실은 그냥 자는 건데 자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막 시 어? 남들한테 막 잘 그렸다고 막 칭찬받으려고 어? 잘 그렸다 칭찬받으려고 막 진짜 어? 막 그리 운동하면서 막 줄넘기 하는 거 막 그 조그만한 화면에 줄넘기 하는 거 그리고 막 어? 하 참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질들어 어? 공부라고 써놓고 게임만 존나하게 했던 게 공부죠 공부 게임 공부 게임 공부 게임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때 게임 공부를 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때 게임을 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력이 일치월장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게임 공략이라 공략이라 치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위치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던드 공략하고 상황적인 공략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공부라고 했던 시간에 게임 공부를 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결과라는 쪽으로 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남들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표 해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돈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어때 멋지지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그거 굉장히 부지런 짓이에요 남들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남들한테 자랑 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나 나를 기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 수행하면서 본인은 아 자신은 너무 혹사해서는 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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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목표라 하면서 너무 지어 수건 지어 짜듯이 지어 짜른듯이 지어 짠 사람이 있어요 맞죠 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생활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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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하잖아요 맞죠 꼭사하듯이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거 보면 다이어트 요요가 왜 오겠어요 그 가정이 너무 험난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 가정이 너무 험난하고 재미도 없고 고역스러운데 목표 어느 정도 좀 뺐다 싶으면 다시 먹는 거잖아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 먹으면서 어떻게 되요 요요가 오잖아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내가 좀 혹사를 안하고 좀 어 혹사를 안하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 혹사를 하면 부작용이 오잖아요 부작용 사람의 우리 몸이 우리 인간 이라는 것은 뭔가 너무 안 좋게 안 좋게 막 너무 과도하게 가잖아 그 항상 뭔가 부작용을 제공해요 맞죠 부작용 너무 살을 가혹하게 빼고 막 너무 그 방식이 너무 힘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요 그 내가 그 그 다음 못 먹었던 것들 먹기 위해서 막 부리나케 먹는다면 그 요요가 다시 오죠 맞죠 뭔가 고무 같은 것도 그런 거야 공부도 너무 막 진짜 코피 싸듯이 너무 막 자연식 없이 쪼개서 하면 어떻게 나중에 코피 써서 나중에 시험치 때 코피 싸 가지고 아니면 저 컨디션 조절 못해 가지고 시험 때 실려가고 아 아니면 늦잠 자고 그런 경우 발생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나 시험 합격하고 한다고 하지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완급 조절 완급 조절 왜냐하면 그 아무리 내가 평소에 잘한다 하더라도 시험때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 맞죠 우리 시험날 그 피기 시험 당해 하루 그때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 위너님 먼저 들어가 봅니다 즐거운 방송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 하루 시작 멋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합격이나 합격이나 어떤 각자의 목표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혹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지쳐 지치거나 다치거나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게 간혹을 길게 가야 되고 짝게 짝게 가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 목표의 결과만을 바라기보다 바라보기보다 바라보기보다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참 이게 참 육번이 참 힘든 건데 육번이 육번이 참 힘든 거예요 맞죠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 결과적 그러니까 결과지향적 아닙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맞죠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지 맞죠 이민정이 그렇잖아요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합격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뒤에 과정이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살면서 이 과정을 즐기는 방식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왜 저런 경우 하냐면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결과에 연연을 덜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결과에 연연을 안 하게 돼서 혹시나 그게 안 좋게 된다 하더라도 멘탈 붕괴가 덜해요 붕괴가 덜해요 확실하게 덜해요 근데 6번은 아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안 될 거야 맞죠 공부가 이게 재밌다고 보기 힘들거든 그렇죠 결과를 중인 세상에서 과정을 복귀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중인 세상이 우리가 왜 결과를 중인 세상이라고 하냐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남을 꺾어야 되는 사회에 우리가 당연히 살고 있어요 아니 남을 꺾어서 내가 올라가는 세상에 그런 과정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왜 결과에 재화된 결과론적인 세상이냐 하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 그런 거야 선의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맞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무조건 학교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학교만 바라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떨어질 거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어떻게든 합격하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과정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험생들 특히 왜냐 사람이 사람 때도 무조건 되지 않거든요 공무원 시험 해보면 수험 해보면 뭐라 단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못 붙을 경우라도 발생한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가 시험 컨디션을 시험 컨디션을 줘도 했지만 경쟁률이 너무 터물이 없이 높아 가지고 뭐 한 끗 차이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컨디션을 너무 못해 가지고 아는 문제를 틀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일말 카드 이거 마킹 할 때 한 칸 밀렸어 했다거나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시험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모의고사 잘 치는데 컨디션 조절 못 해 가지고 납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요 아니면 컨디션 조절 잘 해 가지고 내가 올레에서 예상했던 거나 점수가 잘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발생했고요 경험자고 그래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을 때 그 왼타를 극복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왜냐 현직에 가거나 내가 나중에 공무원 입직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특히 경찰은 더 심하고요 특히 경찰 시험 보는 이민재님 같은 경우에는 더 내 말이 와 닿을 거예요 경찰 특히 퇴사 더 많이 합니다 입직하게 되면 왜냐 이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 레벨이 높은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 이거 평생 경험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심했던 거 그러니까 공부하면 이게 끝일까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겪어보지도 못한 훨씬 나이도 높은 것들을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과정을 즐기려고 해도 즐길 수가 없거든요 결과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실망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민재 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검색하시면 경찰 되고 나서 퇴사 하신 분들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브이로그로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잘 타산지적으로 삼고 잘 다스리고 어떻게든 보안을 하고 해야 나한테 기회도 생기고 다음 시험에서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정말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특히 이 6번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을 따지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사는 거 힘들잖아 사는 거 존나 힘들잖아요 사는 거 굉장히 갑박하고 솔직히 어떤 의미에선 재미도 없잖아요 맞죠 과정을 즐겨 저는 세상을 사는 거에 어떤 흥미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거 힘들죠 돈 모으는 거 아껴쓰고 구두새처럼 살고 남들이 봤을 때 찌질하다는 소리도 듣고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통장에 쌓이는 걸 즐기면서 아 그래 이렇게 조금씩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돈 모으는 거 가장 현란하겠지만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 빼는 것도 막 20kg 빼지는 것보다 순간순간 이게 빠지는 걸 아 그래 빠지긴 빠지네 야 나 진짜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족하면서 해야 나중에 그 위치 가서 가더라도 요요현상을 막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즐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7번 자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도 따라야 한다 자 7번도 중요합니다 7번도 목표 달성했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천만원 샀다 모았으면 내가 그동안 이 천만원 모은다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적어도 나에게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맛있는 거 사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못 가졌던 거 사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 과소비 한 번 질러보는 거죠 매일 하면 물론 있겠지만 곤란 있겠지만 다이어트도 그런 거죠 10kg 뺐으면 한 번은 내가 원없이 한 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 하루 정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6일동안 다이어트하고 하루는 치팅데이 만들어서 원없이 먹잖아요 못 만드는 사람들도 6일동안은 진짜 피터지게 식이옥밥 운동하다가 하루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원없이 먹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나중에 본인이 현타가 안 오기 때문에 맞죠 합격을 했으면 합격한 보상으로 나한테 뭐 나에 대한 보상으로 뭐 뭐 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좀 한다거나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격했을 때 내가 버킷리스트 얘기했지만 이 목표에서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달성함 하고 싶은 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목표라는 것이 헛되지가 않고 값진 겁니다 그 보상이 충분한 보상으로 인하는 그 강력한 열매를 먹어야만이 그 다음 목표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목표를 달성해 보지 않은 사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도 안 되고 잘 모른단 말이죠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다가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거나 어떤 그 기준을 드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살기 위해서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힘든 세상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책에서 나온 부분은 제가 좀 괜찮아서 발췌해서 이렇게 알려 드리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이 목표 설정 하시는데 좀 많은 어드바이스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